여러분 영어청취의 결판을 내드리겠습니다 다이어그노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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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마지막 그 그 소리 있죠 그것을 마치 우리말 기역 발음 할 때 기역그 기역그 이렇게 하지 않죠 기역 기역 딱 그 혀뿌리 부분이 그 연구개라고 하죠 그 입천장 뒤쪽에 그 말랑말랑한 부분에 딱 닿은 상태에서 떼지 마시고 바로 노우스 이렇게 자 밑에 혀의 위치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죠 이쪽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이어그 노우스가 아니라 다이어그 노우스가 아니라 다이어그노우스 다이어그노우스 이렇게요 다이어그노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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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폐암으로 진단받다 라는 표현을 being diagnosed for lung cancer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 거죠 일단 이 수업 말미 부분에 이 그 다이어그노우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그런 문장을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단하다 진찰하다는 다이어그노우스가 아니라 다이어그노우스 마지막 그 소리가 삐져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소리도 내보시고 직접 들어보시면서 실제 청취 전략에는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항상 청취와 발음은 한꺼번에 다시 정리하는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하다 진찰하다는 다이어그노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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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리가 삐져나오지 않는다 터지지 않는다는 것을 핵심으로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영단어 소리 훈련의 김일슨 강사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들었다 화나우스는 어떤 사람은 Oppid에서 계속 먹은 것을, 당신에게 적는 것 같기를 뺏대로 정리하십시오 immmal은 하루을 먹은 것을, 당신에게 적는 것을, 당신이 이끌어로 정리하십시오 영단을 호환하는 것 같기도 하고, 당신에게 적은 적은 효과적이 대부분을 triggers Принцип이 터지지액은 어떤 일을 가지고 있느냐는